한지 is traditionally, 한지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메이드로 바꾸세요. 이즈 메이드 이렇게 합쳐서 수동태가 되는 거야. From the bark of the marble tree, 당나무의 껍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the tree bark is made into paper, 나무 껍질은 종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That is very durable and hard to tear. 그래서 매우, 여기가 동사겠죠? 매우 내구성이 있고, 그리고 찍기에 어려운 여기 동사 들어가면 안 되겠지, 앞에 동사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정도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정도용법은 뭐냐? 형용사나 부사디 그러니까 걔네들을 수식한다는 얘기고 해석은 뭐뭐 하기애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찍기에 매우 어려운 종이로 만들어집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웨스턴 페이퍼, 서구의 종이들은 Which is made from pulp, 펄프로부터 만들어진 계속조용법의 관계사이긴 한데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훅이 수식하면 돼. 자, 하여튼 여기가 위치절이고 여기는 동사자리네. 그럼 ing가 들어가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 앞에 B동사를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begin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단순 시제 동사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begins to fall apart and a and b 자, 그래서 분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a and b 여기에다 연결시키면 되겠다. becomes 그럼 해석해 보니까 becomes unusable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동사 원형이면 여기 없겠지? 사용할 수 없어지기 시작하면 둘 다 말이 되네? 아, 그러면 그냥 맞는 거네요. 그죠? 자, after 100 years 100년 후에는 it's easy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 여기 s는 빼주겠다. 자, 뭐를? why Koreans 주어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는 동사 2가 들어가야겠지. y도 접속사예요. 그죠? creating이 아니라 created 한국 사람들이 그 속담을 한지에 대한 그 속담 그게 뭐냐 paper lasts a thousand years 종이는 천년을 지속된다. while silk endured 500 silk는 500년을 견디는 반면에 종이는 천년이 지속된다. 라는 이런 속담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이 오래 가니까 자, in addition to lasting long time 여기는 in addition to의 2는 전치사 2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 동명사 자, 그래서 오랜 소수 시간을 뒤 동명사 지속되는 것에 더하여 한지는 한지 keeps heat and sound in 자, keep in 유지하다. 한지는 열과 소리를 유지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음도 차단해 준다는 얘기야. 열기도 차단해 주고 안쪽에서 난방 떼면은 난방을 좋게 해주고 그러나 allows a and b이네요. 근데 이게 5형식이지. 목적어 목적격포 목적격포에 투부정사 들어가야죠. 목적어가 목적격포하게 합니다. 쉽게 그것을 통과해 흘러가게끔 합니다. The paper also observes water and ink very well. 그 종이는 또한 물과 잉크를 매우 잘 흡수해서 there is no bleeding. 번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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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